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로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타로 명장 이기선입니다. 오늘도 역시 먼저 공지사항부터 안내하고 본격적인 리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배웠으나 아직까지 중심 키워드만 생각나고 막상 리딩을 하려면 연결이 잘 안되는 분, 타로 리딩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 타로로 전업상담사 또는 투잡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 자막에 나가는 분당구 서연동에 위치한 한빈역학원에서 그 칼증과 해답을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기상 입하가 지나면서 요즘 날씨가 여름이 온 것 같다가도 비가 은근히 자주 내리는 변덕스러운 날씨가 반복되는 요즘인데요. 부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이런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과 달리 잘 안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계획처럼 잘 안되고 너무 힘들거나 답답해서 하소연할 것이 없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와 타로나 사주 상담을 하시면 시원한 결과를 얻으실 거고요. 또한 지방에 거주하면서 타로 공부를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거나 속성으로 타로를 배워서 셀프 리딩을 하고 싶은 분들은 특별히 1대1로 원격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오늘 리딩은 지난 11일 토요일에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여성분의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30대 중후반의 여성 손님이 오셔서 사주를 상담 받으시다가 제가 올해 신변화의 변화가 있는 운이라 했더니 자신이 하는 일은 현재 요식업 관련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 면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직접 차리고 싶다고 하면서 과연 해도 될까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타로로 한번 보자고 해서 뽑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그 결과가 궁금하시죠? 30대 중후반의 여성분이 궁금해하는 면 전문 음식점을 차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가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대 중후반의 여성분께서 질문하셨던 면 전문 음식점을 차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카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 카드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상황, 그 다음에 미래 쪽으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봤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가게를 차린다, 즉 음식점을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명예보다는 무조건 재물 관련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는 가장 좋은 카드는 일단 펜타클 관련된 카드가 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저 카드에서는 먹는 쪽에 특히 밀밭이 그려져 있는 여왕 카드 괜찮고 그 다음에 일단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왕 같은 그런 카드도 아마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은 없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에이스 카드 충분히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결과 카드 지금 보면 정말 좀 암울한 그런 카드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돈과 거리가 먼 카드이며 지금 늘, 지금 이제 검이라고 하는 그런 인자 자체가 스트레스를 좀 의미하니까 돈이 제대로 벌리지 않아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얼굴 자체가 이제 뭐냐면 제대로 손님이 없어서 수입이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손님께도 그대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보자마자 자신이 봐도 별로인 거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주에서 제가 사실 그렇게 개운하지 않다라고 뉘앙스는 했고 그리고 타로 카드를 봤을 때도 결과 또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손님도 수긍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일단 펜타클과 거리가 멀고 누가 봐도 이것은 좋은 그런 느낌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현재 카드 퀸 완즈 카드 제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지금 이렇게 완즈와 해바라기를 들고 있고 시선을 지금 다른 데 보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저는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면 종류, 면 전문 음식점을 하는 데 있어서 올인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떤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지금 요식업 관련된 일을 하면서 별도로 자신의 창업을 계속 구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에서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놓고 봤을 때는 제대로 준비가 좀 안 돼 있고 올인이 되지 않고 지금 뭔가 좀 다른 쪽을 쳐다보는 이런 시선이 지금 개운하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 그대로 지금 자기가 막연 지금 하고 싶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또한 별로 그렇게 좋은 카드는 아닌 것으로 또 그렇게 리딩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미래에 놓고 본다면 지금 결과는 좀 뻔히 되지 않아요. 지금 퀸컵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컵 중에서 유일하게 뚜껑이 닫히 있는 대화단절 그리고 외롭고 쓸쓸한 모습에 있는 그런 카드가 퀸컵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면 전문 음식점을 차렸을 때 손님이 없어서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늘 일어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상생활의 반복일 거고 지금 상태로 놓고 보니까 준비가 안 됐고 다른 곳을 자꾸 쳐다보는 모습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오픈을 한다고 했을 때 물론 이런 상황이 연결되면서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나 홀로 있는 이렇게 쓸쓸한 시간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기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저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개인적으로 결혼도 안 하신 분이고 특히 요즘 자영업 식당 쪽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 구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저는 추후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의 결론 카드 면 전문 음식점을 해도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결과 카드 여러분들과 공유해봤고 밑에 과정의 카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은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으니 아끼지 마시고 팍팍 눌러주시고요. 저의 동영상을 봐주시는 여러분들께 늘 좋은 일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리딩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